독일어 첫 걸음 이번 시간에는 일반 농사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일반 농사는 뭐와 다른 말이냐면 자인동사와 다른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진도를 나가면서 계속 다뤘던 문장은 자인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인동사의 의미는 딱 하나 가지죠 뭡니까? 똑같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거 말고요 이번에는 수많은 행동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행동과 생각하고 우리가 몸으로 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일반 농사로 표현합니다 이 덩치가 벌써 다르죠 다릅니다 얘는 점에 가깝습니다 똑같다라는 의미밖에 없잖아 하지만요 일반 농사는 우리가 태어나서 생동하고 죽기 전까지 하는 모든 행동들을 다 표현해놨으니 수천 개다 맞죠? 이제는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인동사 배울 때 이게 여섯 가지의 분화가 있었죠 주어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 농사도 일반 농사도 똑같습니다 자, 보세요 원형이 두 이거 영어 얘기에요 원형이 두인데 3인칭 단수형은 더즈 이렇게 아, 영어는 참 변형이 단초래 단초래 그래서 저는 이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영어를 배우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때 문법이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 영어의 문법은 딱 독일어 문법의 5분의 1이다 5분의 1 배울 게 없어요 자, 독일어는 어떻습니까 원형이 있으면 무조건 그냥 여섯 가지로 쭉 바뀝니다 자인동사에서는 영어는 MR이 3대 6이었는데 이제 일반 농사로 보니까 이렇게 변형 한 가지일 때 변형이 여섯 가지다 1인칭 단수, 복수 2인칭 단수, 복수 3인칭 단수, 복수 그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깔끔하죠 깔끔합니다 동사가 하나 딱 생겼다 그럼 원형이 있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밥 먹다 동사 원형이 있고요 주어에 따라 이렇게 바뀝니다 뛰다 원형이 있고요 동사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여섯 개로 바뀝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를 분류를 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인동사와 일반 농사로 나눠지는데 이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 배웠고 이제 일반 농사는 변화할 때 규칙동사, 불규칙동사가 있습니다 왜 규칙변화와 불규칙변화가 있냐면 여러분 이게 변화하기 때문에 규칙과 불규칙이 있어요 변화, 여섯 개로 변화 안 하면 규칙변화, 불규칙변화가 없겠지 자, 그 중에 우선 우리가 규칙변화를 배울 건데요 여러분 사실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규칙변화는 규칙변화 하니까 이거 딱딱딱딱 외워서 외우면은 이게 응용이 가능하고 불규칙변화는 막 여기저기로 튀어다니니까 예측 불가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고 규칙변화를 외우는 이유는 규칙변화 외워놓으면 불규칙변화도 거의 규칙변화랑 비슷해 비슷해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독일 사람들도 사람입니다 규칙변화 만들어 놓고 규칙변화만 해도 여섯 갠데 불규칙변화를 막 진짜 불규칙하게? 아, 그렇게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합니다 불규칙변화를 해도 규칙변화 외워놓으면 거기서 그냥 거의 비슷하게 두리뭉실하게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동사 하나하나 하나 각계격파하다 보면 그 다음에 새로 배운 동사는 당연히 그렇게 움직일 법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는 규칙동사를 먼저 배워보겠다 자, 드림캔 마시다 예 규칙변화의 대표 동사로 오늘 선정되었네요 얘가 원형이에요 원형 사실 근데 이 원형을 쓸 일은 별로 없다고 했죠 왜냐면 우리가 실제로 말할 때는 앞에다가 이 힐을 붙여서 쓰거나 두 를 붙여서 쓰거나 이렇게 주어를 뭔가 정하게 돼 있는데 주어를 정하는 순간 변형 여섯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이건 지금 기본 아닙니까? 기본?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주어 여섯 개 동사 여섯 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드링케 드랭크스드 드랭크트 드랭켄 드랭크트 드랭켄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이 변형을 약간 틀리게 말한다고 해도 듣는 사람이 그렇게 헷갈려 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또 주의사항 한 가지인가요 자, 이 녀석과 이 녀석은 똑같습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항상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변형 여섯 개 일반 동사도 변형 여섯 개가 되는구나 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나는 물을 마신다 하면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처음에 했던 자, 보세요 요거 쓰겠습니까? 아니죠 요거 쓰게 된다고요 왜? 이 히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나는 이라고 했잖아요 자, 이 히로 정해지기 때문이죠 이렇게 쓰게 됩니다 Schritte